어제 PD 수첩 보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살도는 제과자만 닦을 수 있지 출과자는 못 닦는다. 우리는 불교 자본가로 봐달라고 그랬어요. 진짜 자기를 불교 자본가로 생각했구나 하는 걸 어제. 룸사롱 출입이 160회? 룸사롱은 또 호텔로 이어지고요. 현금을 신도들이 낸 돈이 현금이잖아요. 현금을 쌓아놓고 팁을 줘요. 그러니까 어제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왜냐, 카드 계산한 거 걸린 거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익히 들어왔던 내용이라 새로운 건 아닌데. 그런데 그 말이 또 떠오르네요. 불교 자본가로 봐달라는 게 그거였나. 우리를 그렇게 성직으로 보지 말아달라. 나는 그냥 저를 가지고 장사해서 번 돈으로 내가 사찰관리 거기다 쓰고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쓸 것이다. 그때 그분이 왜 그 얘기했냐면요. 보살 또는 제가 자가 닦아라. 우리는 불교 문화재를 관리하는 불교 자본가로 봐달라. 그리고 절대 승려들이 쓰는 돈에 대해서 신자들은 신경 쓰지 마라. 신경 꺼라. 이게 칼럼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각계 교수가 다 덤벼 가지고 논쟁이 커졌었는데 그때 조계정 교육원장이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충격적인 얘기죠. 저도 그때 관심 있게 봤죠. 뭐지 보살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거예요. 속에 뭐가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할까 했는데 어제 보니까 저러셨구나. 저렇게 재밌게 사시느라고. 저는 욕 나오는 게 요즘 며칠 밤새면서 수신결 번역 다시 개정하느라고 밤새고 있는데 나는 중도 아닌데 불교 교리를 가지고 다듬어서 중생들 구제하게 밤새고 있고 왜 저 사람은 룸에서 놀고 있지? 뭔가 이렇게 저는 약간 위에 물이 올 정도로 며칠 계속 잠 못 자고 수신결을 총체적으로 다시 다 보고 있어요.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마음에 안 들어서 10년 만에 좀 세게 개정이 나갈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 보니까 제가 좀 그때 보조스님 뜻을 잘 이해 못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0년 전에 급하게 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버텨줬는데 수신결이 그나마 이제 견성요결이 거기 있어서 급하게 냈는데 제가 그때 충분히 정밀하게 연구를 해서 낸 게 아니라 수신결을 처음 제대로 정독을 하고 2007년, 5년, 5년 더 됐고 6년, 7년쯤에 저희 기존 지금 멘토급들 앉혀놓고 수신결을 쭉 한번 제가 강독을 했는데 그걸 녹취한 거를 녹음했던 걸 녹취해가지고 조금 다듬어서 낸 책이 수신결이에요. 그러니까 수신결에 대한 정밀한 분석보다는 수신결 안에 있는 견성요결을 어떻게든 빨리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낸 거라 지금 제가 이제 다시 보니까 요즘 우리 학당에서 하는 내용들의 좋은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다 못 살려낸 게 있는 그 당시에 너무 거칠게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제가 수정을 좀 했어요. 웬만큼 맞게 해놨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손을 못 대고 있다고 더 바꾸고 싶었는데 최소한의 수정만 하고 버티고 있었어요. 돈이 없는데 필름을 다 찍을 돈은 없어가지고 부분부분만 급한 것만 제가 바로잡아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 수정해도 되는 기회가 됐어요. 다시 찍게 됐는데 필름을 아예 다시 찍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전면 제가 수정을 좀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고 보시면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제가 그때 지혜개발에는 아공 처음에 아공만 들어있었어요. 아공까지만 알아도 어디냐 생각했던 거죠. 중간쯤에 제가 벚꽁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새로 개정할 때는 아공, 벚꽁, 구공을 그것도 이제 제가 대생보살에게를 밝히다 해서 했던 그 강의 내용에 맞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지혜개발해야 되는지까지 좀 아예 넣어버리려고요. 그런 거 이런 거 생각하다 머리 아픈데 누구는 재밌게 살고 계시고 이러니까 뭐 불교는 그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구나. 본인들은 관심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는 보살이 해야죠. 여러분이 보살 또 그냥 하셔야 돼요. 스님들 믿지 마세요. 그분들은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직업, 직업이지. 도를 얻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의 월장경 같은 거 보면요. 예언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석가모니가 죽고 이건 석가모니 본인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나온 경인데 나름 뭔가 예언서예요. 월장경이요. 마태복음처럼 말세가 되면 천지가 다 해와 달이 길을 잃고 막 재난이 이르고 이런 내용 다 나옵니다. 비슷하게. 근데 재밌는 게 내가 가고 500년 뒤에는 해탈자가 나올 것이다. 해탈 견고. 해탈은 그래도 확고하게 나올 것이다. 근데 제가 이런 내용 처음 들은 게 타노스님한테 들은 건데 그게 월장경에 나온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해탈 견고. 그 다음 500년은 내가 가고 2500년 전분이니까 그 다음 500년은 해탈 선정 견고. 선정의 명상에 잘 드는 사람들은 꾸준히 나올 것이다. 지혜는 못 얻는다는 거예요. 해탈은 선정하고 지혜가 만나야 해탈이거든요. 공부는 초기 불교 일에 되게 간단합니다. 선정과 지혜의 결합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몰입이죠. 지혜는요. 그냥 사고라고 하시면 안 돼요. 몰입사고인 게요. 몰입상태에서 분석하는 거를 지혜라고 그래요. 사마타 이빠사나. 사마타가 없는 이빠사나는 그거는 아닙니다. 사마타 상태에서 하는 이빠사나예요. 명상 상태에서 우리 학당 같으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고하는 거를 이빠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통찰 지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데 이게 만나면 이제 해탈이. 열반에 들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만나서 보세요. 열반을 체득하고 열반에 대해서 지혜를 얻으면 이 두 개가 만나면 이제 해탈입니다. 열반을 체득하고 이제 지혜로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열반에 대해 정확히 알면 해탈이.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열반을 체득하고 재범무와 일체계고 재행무상 열반 적정하고 딱 지혜가 딱 떨어지죠.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딱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체험과 개념이 만나야 된다는 제 주장이 항상 일치합니다. 체험과 개념이에요. 체험과 개념. 해보고 설명하고 해보고 설명하면 끝나요. 이게 다예요. 그냥.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돼요. 체험을 통해서 실상을 열반은 어떻고 현상계는 어떻고 이걸 있는 그대로 아시면 그게 해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모르시는 거는 현상계는 체험은 넘쳐요. 지혜 부족. 개념화가 안 돼 있고 절대계의 문제는 체험이 부족해요. 책은 많이 읽으셨는데 개념은 많이 갖고 계신데 체험이 부족해요. 이 두 개가 만나야 끝나요. 만나고 나면 이게 참나였고 이게 열반이었군 더 이상 의심할 게 없군 하면 여러분 해탈입니다. 왜냐? 그때부터는 그렇게 새로 생긴 인식, 지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반과 접속하게 된 영적 체험이 평생 갑니다. 영적 체험이 평생 가주고 개념의 어떤 전환이 평생 이어지면요.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난 뒤 첫 500년은 해탈자가 견고하게 나올 거다. 그 다음 500년은 선정에 드는 사람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언제나 해탈자가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도 나아요. 공부를 해도 하잖아요. 그 다음 500년은 독성만 경을 읽는 것만 잘할 거다. 이제 개념만 자 보세요. 영적 체험이 더 중요하다는 게 선정 체험하신 분이 나올 때가 더 나은 때예요. 이제 선정 체험은 없고 개념 공부만 할 때가 이어진다가 이제 그 다음 500년이 그 다음 500년은요. 탑사경고 탑하고 절만 죽어라고 해탈자는 없고 몇백년 흘렸죠? 2000년은 흘렸죠. 마지막 500년은 뭐게요? 투쟁 경고 겁나 싸우기만 한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그때 말세 비구는 옷만 비구지 도둑놈들이다. 맨 부녀자희롱하고 세속에 관심이 많고 그런 목적으로 출가를 해서 옷만 입고 있는 도둑놈들이더라고 비구 행세를 하지 다 도둑놈들 투쟁 경고 백법이 다 사라져버린 시대다. 만법이 사라지고 진리가 끝나버린다. 근데 지금 2500년 만에 거의 지금 예언이 제가 올 때 이게 너무 500년 단위로 나눠서 그렇지 큰 흐름을 보면 유사하게 왔습니다. 지금 진리를요. 이 선정 상태에서 깨어서 진리 얘기질 수 있는 승려가 몇이나 될까요? 아주 없다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종말론 떠나서 불교 종말론이에요. 그게 법 멸진품에 나와요. 진리가 사라져버린 품이 있어요. 월장경 중에. 거기 보면 천지도 다 빛을 잃어요.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근데 그게 망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때라도 다시 법을 세워서 돌아오라고 경고해 준 거예요. 그거 읽고 끝났구나라고 정말론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세계가 종말를 맞이하지만 또 다른 진리가 이어지면서 부처님 진리가 다시 제대로 드러날 어떤 기회로 삼으라고 고마를 해주셨겠죠. 상황이 이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치고 나가는 이제 진리를 다시 일으켜보는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싫은 얘기도 잘 합니다. 이곳은 사바세계라 답이 없습니다. 진짜 제가 답이 없으면 이런 얘기하면 우울하죠. 서로 답이 있다고 믿으니까 사바세계 자체에다가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 여러분 내면에 있는 불성에 기대를 해야지 우리가 불성을 자각 안 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불성 안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이대로 인간의 어떤 애고의 죄성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요. 더 답이 없어요. 탐진치의 나툼일 뿐이지 무슨 답이 있어요. 왜 그 부처님 진리가 2500년 만에 세퇴해진다는 애연이 있었을까요? 도를 제대로 못 닦고 인간이 탐진치의 본능대로만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되게 그건 애연이라기보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예측입니다. 정확한 예측이에요. 인간이 도를 점점 멀리하고 부처님을 팔아먹기만 하고 부처님을 팔아서 자본가가 돼가지고 자기가 사업가가 돼가지고 자기 이증만 취하는데 전념한다고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도인이 나오네. 그런데 부처님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라한들이 나왔잖아요. 부처님 가시고 진리의 빛이 점점 어두워질 때 가면 점점점점 다시 인간의 죄성이 살아 올라오고 도력은 땅에 떨어지고 엄력이 채솟으면 얼마 뒤에는 저렇게 되겠다. 연도까지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대충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참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결을 느끼셔야 돼요. 이런 몇 백 년 이런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세상이 더 탐진치로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육바라밀로 치고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늘리게 하죠.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작아져 가나요? 아니면 날마다 커져 가나요? 커져 가는 것 같으면 심각한 겁니다. 아주 작은 암덩어리도 커져 가면 심각한 겁니다. 이만한 논도 줄어들고 있으면 그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언이 맞겠냐 하지만 아니 지금 시대의 결이 안 보이시나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건가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만약에 내려가고 있다면 살릴 방도는 있으신지? 그런데 긴장하지 마시고 답은 참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답이 없었어요. 예전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갑자기 새롭게 답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옛날 불보살들이 나와서 참나 아니건 답이 없다고 열바나 아니건 답이 없다고 그 자리 가르쳐준 거죠. 지금 불교계가 타락했다. 진짜 망할 건 망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솟아나요. 진짜가 살아나는 밑거름으로 멋있게 최후를 장식해 주시길. 진짜가 살아나시고 꽁 무슨 종단이 망해야 망한 게 아니라 도가 없으면 망한 거니까 진짜 도인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것이 진짜 불보살의 가르침이다 하고 이렇게 선정과 지혜에서 그런 말도 하고 행으로 보여주신 그게 안 이루어지면요. 끝난 겁니다. 지금 말세의 모든 징후를 다 보였어요. 불교만 놓고 봐도 불교 경전에서 예언됐던 말세의 징후가 다 나왔어요. 승려가 룸에 가서 그게 뭔 짓거림이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뭔 짓거림이니까 참나가 그걸 어떻게 허용할 수 있을까요 한두 번 제 실수라고 하자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수를 그렇게 하신다는 건 그쪽의 오타쿠시죠. 그쪽 방면으로 오타쿠시죠. 진리의 오타쿠가 아니라 탐진체의 오타쿠시죠. 오타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못 멈추거든요. 진리도 못 멈추듯이 그쪽도 못 멈춰요. 진리의 빛을 쬐기 전에는 못 멈춥니다. 강제로라도 그런 분들을 쬐게 해야죠. 오히려 지금 역전됐어요. 절에 있는 승려들을 못 믿어요. 그래서 제가 재가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혹시 불교 신자들 중에도 재가자들이 깨어나잖아요. 육바람이를 깨워서 닦으실 수 있기에 제게 좋은 환경이 오히려 제가 집에 있으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더 환경이 좋아요. 정상적으로 결혼하세요. 왜 그러고 다니세요. 뭘 숨기고 난리가. 은처라 그러더니 그게 제정신입니까? 정상입니까? 일반인만 못 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나 상식 수준이 일반인보다 못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출가자들의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일부의 모습이요. 그런데 이런 댓글을 봤어요. 그때 목사님인가? 누가 성적 일탈을 다룬 기사가 딱 떴어요. 첫 베스트 댓글 이랬어요. 이것은 일부 목사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야? 교회가 또 와서 실드 치네. 그 다음 글이 일부만 잃었으면 다수는 더 합니다. 아 이래서 일이 이게 베풀이구나. 이건 일부일 뿐입니다. 지금 이걸 절에 적용해 볼까요? 일부일 뿐입니다. 다수는 더 합니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 보는 눈이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데 어느 시대인데 지금 옛날식으로 옛날같이 인터넷 없던 시대에는요. 그렇게도 잘 안 털리는데요. 지금은 다 보고 있어요. 대체 그렇게 눈 가리고 아홍 계속 하실 거예요. 또 닦는다는 분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제가 이걸요. 정교를 떠나서 누구나 구도일이 있는 분은 누구나 그리고 이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고 싶은 분은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려고 몰입과 몰입사고라고 해서 책을 몰입책을 낸 거예요. 몰입책만 보시면 여러분 거기 구원의 답이 다 있습니다. 몰입책 몰입책 에 대해서 몰입을 선정과 지혜죠. 몰입과 몰입사고를 적용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백과사전처럼 우울해 하면 우울할 때 있어요. 가서 보면 그래서 내용이 막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요. 가정에 몸 아프면 찾아보는 뭐 이렇게 그런 책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찾아 봐야 될 책 하나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런 책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 노파심에 세세하게 말을 안 해놓으면 모르시더라고요. 실제 책 쓰는 제 입장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건 알아들으시겠지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요. 전혀 안 그래요. 꼭지보다 얘기를 안 하면 모르세요. 사실 제가 대놓고 여러분을 비방해도 여러분 모르세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구나. 당신이에요. 라고 해요. 아 그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14년 이상 학당을 운영해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 서로 계속 딴 얘기를 하게 돼 있다는 너무 느껴서 몰입체계에 세세하게 해놨어요. 진짜 모른다고 하실 수 없게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괴로울 때 이유 없이 불안할 땐 이렇게 하세요. 공부할 땐 이렇게 하세요. 양심성찰할 땐 이렇게 다 해놨어요. 백과사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오븐 몰입이 기술이 얇았는데 이렇게 두꺼워진 이유가 이게 안 되겠다. 자세히 해놓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구나 그거 몰입과 몰입사고가 여러분 일상에서 이루어지면요. 거긴 참나라는 말도 안 썼어요. 슈퍼의식이라고 슈퍼의식 여러분 힘들 때 슈퍼맨 부르듯이 슈퍼의식을 부르시라고 슈퍼의식 이 자리가 참나 자리죠. 그래서 항상 고요하고 항상 자명한 자리 이 참나 자리는요. 항상 고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적 텅 비어있다. 항상 자명합니다. 신령하게 알고 있는 자리 알아차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수신결 번역하다 와서 용어가 수신결적인데 공적 용지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조스님 글을 10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고 찬찬히 뜯어보면서 그 사이에 예전 수신결 번역한 이후에 보조스님에 대해서 원돈성불론도 제가 번역해서 강의까지 조금씩 했었고 보조진울스님이 제일 열심히 읽었던 통연장자의 신화엄경론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자료 구해서 봤었고 최근에는 제가 일부 구해서 보는 거 양이 안 차서 타너스님이 번역하신 140 몇 만 원 줬어요. 그 책을 샀어요. 신화엄경 합론을 사가지고 통연장자 이론을 쭉 다 봤어요. 제가 혹시 놓치는 거 있나 해서 보고 보고 또 통연장자 이론만큼 큰 영향을 준 건요. 수신결에 지대한 영향을 준 건요. 통연장자는 아이디어를 많이 준 거고 제일 영향을 준 거는 규봉정밀스님이에요. 수신결 보면요. 부은 부분은 규봉정밀스님 글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문자도 안 받고 그대로 갖다 쓴 부분들이 많아요. 중국에서는 돈오점수론의 주장자라고 해서 중국에서만 아니라 한국에서까지 선불교가 돈오 돈수를 주장하면서 돈오점수주의자들을 많이 비판하는 바람에 규봉정밀스님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계신 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중국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선불교에서는 아무튼 이분을 공격하죠. 중국이나 한국에서. 현재 평가는 모르겠는데 규봉정밀스님이 친절하게 해놓은 게 많아요. 그거를 보조스님이 수신결이라는 한 책에 다 집대성한 거예요. 통연장자의 화엄경론 원돈성불론 화두선의 창시자 대해종고스님의 서장 육조당경 이런 것들을 다 녹였어요. 대승기신론 규봉정밀스님의 그런 글들 그래가지고 녹여낸 게 이건데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경전적 배경을 제가 두루 알고 10년 동안 그 사이에 제가 이걸 다 알게 되고 다시 수신결을 딱 손을 아예 들 생각하고 다시 보니까 안 읽혔던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대승 보살의 길을 밝히다 해서 또 보조스님의 글 많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원돈성불론까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시대는 아주 차이가 납니다만 어쩌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자명한 생각을 했구나. 저랑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분은 육바라밀을 강조하진 않아요. 전 육바라밀파고 서로 입장은 다릅니다. 그런데 뭐가 같냐면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이 제일 핵이다 하는 그거는 똑같죠. 그래서 이거 얻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이제 시험 봅니다. 선정과 지혜 정해쌍수를 얻으면 늘 고요하면서 늘 알아차리는 참나자리가 늘 안에서 흐르면 일주죠. 일주 일주보살입니다. 정 해 쌍 운이라 그래요.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굴러다녀요. 여러분이 정해쌍운 정도면 있음이 없어야 됩니다. 노력을 안 해도 참나가 내 안에서 굴러가야 돼요. 그럼 이거를 일주일 때 머무를 줄자 쓰는 이유가 이게 참나 안주 상태예요. 일주가 여러분 처음 공부해가지고요. 선정의 공적과 통하고 영지가 지혜랑 통하니까 텅 비어있을 때 선명하게 알아차린 이 자리를 첫 체험하면 그게 진짜 귀하죠. 첫 체험을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오셔서 몰라를 통해서 첫 체험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그 지혜를 여러분 애고가 수용하게 되면 저희 학당에서 한 번 팔급 드려요. 일단 체험이 먼저예요. 참나를 만나는 게 먼저고 참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건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꼭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애고가 수용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요. 참나를 딱 만나게 해드려도 만나도 참나를 내가 이해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공적, 영지가 딱 자리잡기까지는 원래 만나면 학당에 오시면 구급에 바로 만나요. 근데 좀 그걸 수용하는 데까지 아공, 복공 차원에서 참나를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기다려서 저희가 팔급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죽이죠. 근데 이게 결국 첫 체험 참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첫 체험이 정확히 이해한다고 하는 건 8급이고 그냥 만나는 건 9급이면 만나는데 이때를 참나 이때는 참나 각성이 위주죠. 이거 이제 보조수임이 이걸 해오라고 합니다. 이해 참나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더 앞서는 깨달음 참나를 이해하긴 했는데 참나랑 늘 함께 지내지 못해요. 근데 참나에 들어 앉으면 이거를 증득한 깨달음에서 증오 그럽니다. 제가 수신결 다시 다듬다 온 김에 수신결 에서 쓰는 용어 한번 써봤어요. 이 정도 이해되시죠? 어려운 용어 없죠? 해원은요. 개념적 체험은 참나를 만나긴 했어요. 체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체험이 있는데 아 참나가 이런 거구라는 걸 알았는데 참나랑 같이 잘 지내지 못해요. 서로 개념적 이해가 너무 앞섰지 참나를 늘 진득하니 체험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개념과 체험이 딱 만나면 증득했다. 이제 당신 거다. 참나는 당신 거야라는 소리 들을 정도가 되면 이때는 참나에 들어앉아요. 그래서 일주보살이라고 해요. 참나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 그럼 들어앉았다는 건 안주했다는 건 뭐죠? 우리가 집에서 안주한다고 그러죠?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노력 안 했는데 노력 안 해도 참나 안에서 늘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불교선 여기가 확철대우의 경지입니다. 뭔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참나가 자각이 돼요. 슈퍼의식과 함께 살아가면서 참나가 자각이 되고 먼 일이 생기면 참나가 늘 100% 출동이 되는 건 아니지만 참나가 늘 흐르고 있기 때문에 먼 일이 생기면 참나가 튀어나와서 마음을 리셋시켜버리고 또 먼 일이 생기면 참나는 원래 지혜롭기 때문에 아공, 복공의 진리 간단하게 말해서 일체만물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로 작용해버립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실시간 알약처럼 바이러스 백신처럼 프로그램처럼 실시간 은은하게 감시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면 정밀 감시를 더 해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그 상태로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그럼 확철되어는 늘 100% 깨어있나요? 아니에요. 은은하게 깨어있어요. 마음이.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일단 베이스가 내 안에 참나가 느껴지는데 참나는 원래 고유하고 원래 알아차리니까 선전과 지혜가 은은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차리고 있겠어요? 벚꽁을 알고 있어요. 참나가 원래 우리가 억지로 알게 한 게 아니라 참나는 원래 일체를 벚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나를 정확히 체험만 하면 참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일체가 둘러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참나가 벚꽁을 알고 있다니까요. 원래 거기서 나온 거지 우리가 임의로 벚꽁을 우리끼리 정한 거면 참나가 지질 안 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깨어 계시면 우리가 임의로 정한 우리가 마음대로 깐 참나 프로그램들은요. 참나 작동되면 다 날아가 버려요. 불순물들은. 그런데 참나가 깨어나야 오히려 작동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건 우리 게 아니라 참나 거예요. 내가 깐 게 아니라고요. 참나랑 함께 지내시다 보면 세상을 둘러보지 않는 안목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참나에 더 집중할수록 세상이 더 둘러 안 보입니다. 에고의식이 살아날수록 둘러 보이고 깨어 있을수록 통으로 하나처럼 보여요. 그냥 벚꽁이에요.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벚꽁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참나가 에고한테 제시해 주는 지혜예요. 너 세상을 그렇게 보지 말고 삐딱하게 둘러보지 말고 하나로 보는 게 어때요 하고 참나가 주니까 늘 깨어있는 사람은 벚꽁의 지혜도 늘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의 쌍수입니다. 정의 쌍수 중에 정의 쌍운 그러면 이제 하나로 굴러가 노력하지 않아도 굴러가는 경지. 여러분 노력 안 해도 돼요. 일주보살은. 깨어있으려고 노력 안 해도 참나는 늘 살아있어요. 단 그럼 노력을 아예 안 하느냐? 아니요. 24시간 알약이 감시해도 우리가 정밀검사 하라고 해야 더 제대로 해 주죠. 일을. 마찬가지로 애고가 각잡고 선정에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그래야 더 정밀하게 지혜와 선정이 작동해요. 하지만 은은하게는 늘 작동하는 경지가 확철되어 일주보살의 경리. 제 몰입책 갖고 얘기해 볼까요? 몰입과 몰입사고가 늘 흐르고 있어요. 참나에 대한 몰입, 슈퍼의식에 대한 몰입은. 특정 대상에 몰입을 안 하더라도 슈퍼의식에 대한 몰입은 늘 흐르고 있습니다. 슈퍼의식에 대한 각성은 늘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바로 그 대상에 몰입해 들어갈 수 있고 몰입사고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몰입사고라는 건요. 깨워서 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자명함과 찜찜함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애고는요. 내가 좋으면 자명, 내가 싫으면 찜찜이에요. 내 고정관념이랑 맞으면 자명, 내 고정관념하고 충돌나면 찜찜. 근데 그걸 내려놓고 몰입하고 있으면서 사고를 하시면요. 평상시와 다르게 작동해요. 사고가. 자명하면 진짜 자명, 찜찜하면 찜찜. 체험과 개념이 일치했으면 자명, 체험과 개념이 일치하지 않으면 찜찜. 이 신호가 납니다. 제가 이거 알아내고 얼마나 기뻐서 책에다 책마다 담잖아요. 우리는 모두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선천적으로. 여러분 안다, 모른다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체험과 개념이 일치하면 맞다라고 해라. 체험과 개념이 안 맞으면 찜찜하다고 해라 하고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제가 증거를 제시하면 여러분도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아무리 완벽한 증거를 제시도 여러분은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난 다르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내면에 참나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말이 맞네 라고 참나한테서 인가가 와버려요. 자명. 아무리 누가 유명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이기라도 저건 좀 찜찜한데요. 좀 찜찜해요. 안에서 찜찜하고 판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 설득 못해요, 그거. 그렇게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설득할 수 있다면 진짜 편하게 살고 계실 거예요. 고정도급이면 아주 멀리 가신 분들이 일반인들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자기가 아무리 변호를 해도 저 속에서 잘못했다고 신호가 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 맞아. 나 잘못했어. 해야 자유가 와요. 그 전에요. 아니야. 나는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왜 나만 갖고 그래. 옆집은 더 했어. 별소리 다 해도 그래도 네가 잘못했잖아. 이게 계속 옳다고요.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래야 끝나요. 이게 자유가 와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끝나요. 이게 예수님이 예 할 건 예 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 해라. 그 외엔 다 악에서 나온 소리다. 나쁜 의도에서 나온 소리다. 마귀로부터 나온 소리다. 이렇게 딱 해놓은 게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몰입과 몰입사고의 달인이 되시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지 왜 보조스님은 선정과 지혜만 얘기할까 육바람일 얘기를 안 하고 이것만 있으면 육바람일은 자동으로 나온다고 본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주보살이 진짜 귀한 자리인 거예요. 통연장자가 화음경에서 일주보살만 되면 이미 부처로 봐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에 있으면 이미 부처래요. 통연장자는. 신화음경론이라고 중국의 청량국사랑 함께 양대 화음경의 주석가입니다. 선불교에서는 통연장자 걸 또 높이 치는 부분이 있어요. 단박에 부처가 돼서 일주에 딱 들어앉아버리면 너는 이미 부처다는 선불교의 견성성불 사상하고 화음경을 회통시켜줘버렸어요. 화음경을 원래 일지부터 십지까지 산무량겊을 닦아야 된다는 주장인데 일주에서 이미 부처된다고 통연장자가 질러버리니까 이게 선불교랑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통연장자한테 일주일 이후 아직 일지도 안 된 건데 일지부터 십지에 그 잔고한 길은 뭡니까? 산무량겊이 걸리는 그냥 부처로서 살아가는 거야. 이미 부처는 됐고 부처로서 좀 더 노련해지는 과정일 뿐이야. 이 말이 맞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 맞는지 아세요?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알아차려요. 그럼 선정과 지혜는 참나만 만나면 여러분 선정과 지혜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 안 해도 참나가 흐른다고 하면 선정과 지혜가 은은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보하시면 육바람일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처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참나 안에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성스러워지면서 거룩해지면서 일지부터 십지까지 길을 닦아갈 거는 노력 안 해도 참나가 그리 인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된 일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는 일지라고 주장하지만 보조스님은 고속도로 통과를 일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서 제가 예전에 수신결 한번 고칠 때 저는 처음 번역할 때 보조스님 말만 딱 듣고 이건 일지인데 일지를 묘사한다고 보고 다 일지라고 강의를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조스님이 일주를 거의 일지처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랑 입장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도 제가 나중에 부랴부랴 수정했던 거예요. 수신결을 일지를 일주로 한번 다 고쳤었어요. 중간에 그 이유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잘못했던 판단했던 부분도 말씀 겸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판단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고속도로 통과하면 이미 부처다를 저도 이제 선불교까지 보고 나니까 보조스님이 어떻게 봤는지 너무 명확해서 고친 거예요. 선불교에서도 보면 일주면 이미 끝났다고 봐버린다고요. 육조스님도 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죠? 일주면 왜 끝났다고 하는지가 중요해요. 예쓰지 않아도 참나 안에 살아요.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자명이에요. 그러니까 참나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늘 고요할 수 있고 늘 자명한 판단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바라밀 잘하려고 양심분석하는데 양심분석 전체가 뭐죠? 이거 바라밀 중에 무슨 바라밀이죠? 이거 바냐바라밀이에요. 분석이잖아요. 판단이잖아요. 바라바라밀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육바라밀 잘한다고 했을 때 결국 뭐죠? 몰입 깨어서 분석 잘하면 되는 거죠. 몰입해서 분석만 잘하면 여러분은 이미 부처일 수 있는 거예요. 일주면 이미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깨어서 자명한 판단은 가능하게 됐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넌 이미 부처로서 제일 중요한 자질을 갖췄다. 뭐가 문제냐. 참나 안에서 진리를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육바라밀을 잘한다 보단다는 다음 문제고 넌 이미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주목하면 확철대호에 이미 성불했다고 보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 불교사를 지금 막 압축해서 불교 역사만 알려낸 게 아니라 그게 거기에 진리들이 들어있으니까 압축해서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참나를 더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강조를 많이 드린 거예요. 책 수정은 지금 하지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몰라만 하셔라. 몰라 해서 양심분석만 하셔라. 그러면 이미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몰라 할 줄 알고 양심성찰 할 줄 아시면 이미 여러분은 이미 보살도 위에 들어서 계신 거예요. 찰날일지라도 튕기면 어때요? 또 하면 되지. 튕기는 걸 걱정하세요. 또 하고 또 하면 여러분은 보살도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거는 근데 그거는요. 현상계적으로 애고가 닦이는 과정일 뿐이고 이미 참나 안에 사시면 애고가 닦여서 원전한 보살이 되고 불보살이 되고 쉽지가 되는 건 시가 문제라니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불교 단위는 일단 거부로 계산하잖아요. 백겁, 이백겁, 망겁 이미 우리 시간 단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간 단위를 초월하지만 자 이 말을 듣고 아 하면 여러분 일주가 아닙니다. 일주는 아 하면서도 참나로 다시 돌아와요. 참나가 리셋시켜버리고 넌 이미 부처야라고 자각을 주기 때문에 그냥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이게 몰라 해버리고 돌아오는 게 이게 일주의 맛인 거예요. 몰라 하고 돌아와 버리고 몰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명한 판단을 빨리빨리 해요. 이미 아공, 복공을 투철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일주는 빨리빨리 판단해 버려요. 쓸데없는 찜찜한 생각을 빨리빨리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몰입사고의 중요함입니다. 자명하지 않은 사고 빨리빨리 날려버리고 몰라로 돌아오고 몰라를 통해 더 자명한 사고를 하게 되고 고정관념을 날려버리지 몰라는 더 자명한 사고를 하게 되고 자명한 사고를 하니까 더 몰라가 잘 되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이게 굴러가는 게 정해쌍운이에요. 이것만 여러분 안에 깔아 놓으시면 일생이 편해지신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됐다는 소리를 예전에 하는 거예요. 선불교에서 당신은 이미 부처다. 부족한 게 많은데 이미 부처다. 기독교식으로 말할까요? 이미 부처인데 계속 부처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2007, 2008년도에 어느 미네사라고 정신 수련하는 데가 있고 거기서 잡지 있어요. 거기 매통가가 제가 제일 메인으로 표지 사진까지 찍힌 적이 있어요. 촛불 앞에 완전히 지금 보면 사진을 처리한 건데 찍기는 그냥 저 이러고 있는 걸 찍어갔는데 촛불이 빛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제목이 그거였어요. 제 글의 제목이 더 닦을 게 없지만 계속 진화한다. 진보한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남긴다. 제가 아마 인터뷰 중에 그 말을 한 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더 닦을 게 없지만 나는 매일 진보한다. 그거예요. 그게 이미 부처지만 계속 부처가 돼간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칭의 성화랑 연결시키면 그대로 통합니다. 여러분 일주보살이 기독교에서는 칭의예요. 성령의 세례받고 여기 천나안주가 아니라 성령의 안주한 경지요. 그런데 보통은요. 성령 각성의 경지를 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시작은 맞아요. 시작점. 여러분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을 체험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금방 하나님이랑 떨어져요. 이 정도는 학당에서 말한 9급이나 8급의 단계고 이게 안착이 돼서 사도바울이 말한 성령 안에서 끊어짐 없이 살아가는 경지요. 성령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사도바울의 가르침이거든요. 신법이에요. 그러면요. 사도바울은 아시는 거예요. 일주보살의 경지를 알아요. 성령의 안주에서 살아가요. 자 그런데 이때 사도바울은 성령의 안주에 살아간 분 같은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나도 죄를 향한 엄청난 욕구를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해요? 성화가 필요하다. 칭의 나는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된 건 맞는데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이 된 건 맞는데 성령이 내 안에 사니까 그런데 내 혼과 육이 성령을 다 따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자 영 차원에서는 이미 성령을 만났지만 혼과 육 차원에서 내 마음과 육신 차원에서 성령을 구현하는 거룩해지려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성화죠. 이게 보조스님한테는 칭의가 도노예요. 단박에 깨달아서 참나에 들어앉으면 일주인데 그 뒤로 정의 쌍수 상태에서 끝없는 닦음없는 닦음이 성화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해드리면 기독교 분들이 화를 내시는 게요.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됐는데 왜 내가 또 닦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 닮은 거예요. 도노 돈수주의자랑 이미 난 견성을 했는데 왜 성부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조스님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 보조스님의 수신결을 무시하는 거예요. 책 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책 낼 때 몇 분 안 됐어요. 보조스님.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에 경호스님 망공해월 경호스님 제자들 다 수신결 보고 견성을 확고히 했는데 그분들은 도노 점수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성철스님이 나서서 이제 도노 돈수주의자이시대라고 하면서 기존 거 다 날려버렸어요. 2단서가 됐어요. 보조스님은 조계종의 2단으로 취급받습니다. 파내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철스님. 그런데 제가 볼 때 레벨이 보조가 높지 성철스님이 높지 않습니다. 도노 이후 끝없는 점수를 얘기하신다는 게 예술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오묘한 영역이에요. 쉽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일주보살 되더라도요. 참나안에 안주하더라도 이게 끝인지 알고 사는 사람이 대다수라고요. 그런데 고수들은 이걸 알아요. 참나안에 살면서 이미 부처가 됐는데 계속 부처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아낸 양반들이 더 고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더 고수가 뭐냐면 이미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 자녀가 됐는데 매일매일 더 거듭거듭 나를 죽여가면서 더 성화되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 논리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왜 네가 신경 써 라고 나갑니다. 넌 이미 부처인데 왜 또 닦겠다는 거야. 뭘 닦을 게 있는 거야. 너는 부처가 아니었던 거야. 이런 논리랑 놀랍게 통해요. 놀랍게 둘 다 무지합니다. 진실에. 진실은 뭘까요. 이미 부처인데 늘 깨어서 늘 깨어서 늘 지혜롭게 살아가시죠. 애쓰지 않아도 일주 보살만 돼도 이미 부처 맞잖아요. 이미 애쓰지 않아도 흐른다면서요. 아니에요. 끝없이 끝없이 정밀검사를 해줘야 무의식에 있는 죄까지 털어집니다. 그 노력이 그런데 이게 돈어를 못한 사람이 생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거기다 갖다 붙여서 왜 인간이 생으로 노력하냐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조수님이 닦음 없는 닦음이라고 해요. 애고가 닦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찬나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닦음 없는 닦음. 이 말이 주옥같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이 말을 좀 들어야 돼요. 칭의 의로워진 다음에 왜 또 인간이 닦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의 닦음은 닦음 없는 닦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들기만 하면 돼요. 당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뭐예요? 참나가 내 안에 흘러주는 게 사실은 시작이에요. 참나가 흐르고 성령이 내 안에 흐르게 되면요. 자, 보세요. 이제부터 모든 일을 닥치는 모든 일마다 몰라하고 깨워서 처리하겠죠.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몰라의 힘 참나의 힘으로 초연하게 만들겠죠. 상황을. 상황에서 초연해지겠죠. 마음을 초연하게 만들겠죠. 상황에서 초연하게 되겠죠. 자기 마음이. 그 다음에 보세요. 내 뜻대로 판단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참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작동해 줍니다. 그리고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요. 법공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일체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알고 있어요. 사사롭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명하게 판단하고 찜찜한 것은 거부해요. 자명한 것은 옳다고 하고 찜찜한 것은 거부하게 돼요. 이 정도가 일주보살 올바른 일주보살의 모습이에요. 탈선한 일주보살도 있거든요. 난 이미 부처다 하고 룸 출입하면 탈선한 일주보살 가능해요. 술집에서 깨워 계신 거예요. 일체가 둘이 아니다. 주로 술하고만 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술하고 여자하고만 다른 건 다 둘이라고 관심 없고 둘이건 아니건 꼭 이런 일 할 때만 둘이 아니다. 깨어있도다. 일체가 둘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라고 하고 문제제기한 사람을 문제라고 그래요. 네가 문제제기를 안 했으면 나와 이건 다 둘이 아니었는데 왜 네가 까부느냐 그래요. 이미 사심이 낀 거죠. 그런데 제대로 된 일주보살 참나 뜻대로 판단 안 하면 찜찜한 걸 느낍니다. 육바람일을 잘하지 못해도 육바람일 오른 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육바람일 안 하면 찜찜해지고 육바람일을 추구하게 돼요. 꼭 육바람일 이라고 안 하더라도 온갖 선은 다 좋고 온갖 악은 다 싫어요. 이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이미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주기만 해도 이미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하지만 계속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왔지만 일주 5살만 돼도 층위만 얻어도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이 왔지만 계속 천국이 더 완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불교적으로도 이미 부처지만 나날이 더 부처가 돼갑니다. 이거는 엄청난 소식 아닌가 이미 부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 참나 안에 살면 이미 불자예요. 부처의 자식이에요. 부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나날이 더 온전한 부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닦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뭐라고요? 선정과 지혜. 그러니까 이거 얻어놓으면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저거 얻어놓으면 게임. 노력하지 않아도 깨어있고 자명할 수 있다면 부처가 되는 건 이미 시간 문제다. 고속도로 톨기티 통과했다. 도착은 시간 문제다. 이 길로만 달리면 된다. 자 요게 요게 이제 보조수님이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이에요. 지금 한국불교가 이거 무시하고요. 도노 돈수 한방에 바로 부처 돼서 진짜 부처다 더 닦을 거 없다라고 주장해 버리시면요. 도노 돈수도 원래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방에 들어가서 부처가 되고 보니 부처는 더 닦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불성은 더 닦을 게 없죠. 나는요. 나는 매일매일 닦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회통될 수 있는 얘기였는데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 견성했네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는 거예요. 죄를 짓고 다녀도 닦는다. 닦는다는 개념 자체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미 완벽한 부처로 행세하려고 하니까 사기죠. 이제 불성 안에 안주한 경지를 가지고 완벽한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육바람이를 다 구현한 존재처럼 굴어버리니까 그 판단에 문제가 많은데 매일매일 닦아가야 될 사람이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버리고 남을 지배하고 가르치고 살아버리면 개판되는 건 시가 문제인 거예요. 일주 되고도 망쳐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을 받고도 타락한 경우 그럼 그땐 답이 없다라고 왜냐하면 누구도 못 말리거든요. 원래 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빛까지 받았으니까 원래 공부터 금방 반성하면 바로 돌아와요. 그런데 왜 답이 없다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의지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 가버리면 하나님도 무시했는데 이제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다고요. 견성했다 타락하면 사막도 간다는 말이요. 견성했다 타락했다고 견성까지 한 사람이 금방 바로잡고 돌아오지 않을까? 이치적으로는 그런데요. 그 정도면 잘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견성에서 타락한 사람은 이미 사이비 교주가 돼 있어요. 남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미 월등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벌써 그걸 가지고 남들한테 실력 행사를 하고 살고 있어요. 그 버릇 멈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와도 그거 잘 못 멈춥니다. 부처님 왔을 때 불암한 성자들이 바로바로 반성하던가요? 막 살아오던 깨어났다. 그분들도 견성하신 분들이 자기가 깨어서 사니까 남의 말 안 들어요. 부처가 뭐라고 말을 들어요. 그래서 부처한테 자꾸 불암한 성자들이 제자 보내봐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저게 고수 같긴 한데 내가 바꿀 의향은 없으니까 제자를 자꾸 보내요.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다 다 그쪽 교단에 가버려요. 학원 바꿔버려요. 학원 옮겨버려요. 그게 불경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자꾸 학원 옮겨요. 그래도 믿을 만한 제자 보내셨을 텐데 나 배신 안 할 제자 보내셨을 텐데 가서 그쪽에서 좀 수업 듣더니 선생님 저 이번 달부터 자동이체 끊었습니다. 이렇게 딱 열려보는 거예요. 빡돌죠. 브라만 교 원장들이 그래서 어떤 원장이 미쳐서 자살했다 이런 야사까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믿음직한 목골련 목련전자랑 목골련과 사리부를 제자로 두고 있던 브라만 성자도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 밑에 사리부라고 목골련이 있었는데 그 둘이 몇백 명 데리고 학원 바꿔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자살했다 뭐 이런 미쳤다 이런 야사가 있어요. 재밌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늘 깨어진다는 게 영성계에서는 제일 기본 제가 영성진화의 비밀 일주 일급보살 우리 학당에서는 일급보살 다는 아직 인격이 성화됐다는 증거 열매를 아직 맺지 못했으니까 일단은 못 드리는데 이미 충분히 맺을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일급을 드리는 거예요. 태권도로 치면 빨간띠는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없을 때는 좀 빨간띠가 지도했죠. 근데 검은띠랑 빨간띠 차이는 그거예요. 검은띠는요. 그 빨간띠가 진짜로 이제 몰입과 몰입사고를 잘하게 됐잖아요. 이 힘으로 양심을 전력해서 자명한 건 선택하고 찜찜한 건 배제하며 살다가 인격이 거룩해졌을 때 받는 게 일지보살의 칭호예요. 그래서 일지부터는 자 보세요. 이것만 구분해드리고 끝낼게요. 여기 학당에 오셔서 참나를 처음 만나면 참나 각성의 단계고요. 일지보살은 참나에 안주한 상태고요. 일지보살은요. 육바라밀에 안주한 상태예요. 이때는 아직 육바라밀에 안주했다고는 안 하고 몰입과 몰입사고는 안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육바라밀에 안주했다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뭐겠습니까? 육바라밀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얘 쓰지 않아도 육바라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누구랑 딱 수작이 일어나면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출동하는 거예요. 잘한다고는 안 했어요. 출동을 한다는 거예요. 출동해서 막 버벅거리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출동을 해요. 늘 육바라밀이 안에 흐르고 있어요. 출동을 해요. 바로바로. 출동을 한 것마다 제대로 또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오래돼서 출동할 때마다 제대로 일처리하면 칠지보살이 됩니다. 출동할 때마다 탁탁탁 답을 잘 찾아가면요. 완벽하게 일처리를 해낸다 하는 정도의 경지가 되면 칠지보살이 돼요. 이렇게 해서 레벨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스님은 그러건 말건 칠지, 팔지가 돼도 결국은 깨어서 깨어서 양심분석 잘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만 가지고도 불척까지 되는 길을 설명해버립니다. 보조스님. 그게 제가 예전에 좀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었어요. 왜 이 악마는 육바라밀으로 이야기가 발전하지 않고 계속 선정과 지혜만으로 모든 걸 푸니까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요. 이번 책에 수정할 겁니다. 이게 부처를 말하는지 팔지를 말하는지 일주를 말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 모든 거를 선정과 지혜가 있으지 않아도 흐르는 경지라고만 설명해버리니까 그건 일주부터 그러거든요. 일주를 말하는지 이게 불지의 불지의 정해쌍운인 건지 일지의 정해쌍운인 건지 칠팔지의 얘기인지 그게 좀 판단이 안 섰는데 이번에 제가 통연장자 규봉스님 거 다 자료 갖다 놓고 비교해가지고 근거를 찾아서 확실하게 이분이 어느 경지를 말하는지 간단히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보조스님은 팔찌의 경지도 육바라미를 잘한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정과 지혜가 있으지 않아도 늘 흐르되 흐르되 좋고 싫음을 초월해서 혼이 닦여버렸다는 얘기를 하면 이건 팔찌보살 이해되시겠죠 선정과 지혜가 자동으로 흐르기는 일주부터 흐르는데 일주는 육바라미를 잘하지는 못해요 일지 이상은 육바라미를 챙길 줄 알아요 늘 팔찌는 육바라미를 칠찌팔지 육바라미를 잘해요 예쓰지 않아도 희노애락에 초월해서 산다 라고 하면 팔찌 거죠 그런 제가 확정을 지을 수 있겠다 보조스님이 뭔 말인지 그 내용을 이번 수신결책에 담아서 좀 다듬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 안해드리면 수정번 나와도 여러분도 몰라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저희 주변에다가 저는 막 고심해서요 목숨 걸고 이번에 설을 바꿨어 하고 개정을 했다고 얘기해 보면요 원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나와요 제가 미리 제가 얘기 안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얘기 드리는 거예요 바꿨다고 이렇게 얘기 안하면 진짜 몰라요 난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느낌이 달랐는지 제일 전에 판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판정된 데는 했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거를 확실히 판정해서 제가 보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죠 아무튼 보조스님은 일주만 돼도 그 뒤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자연이 자연이 다 껴서 일지도 되고 팔지도 되고 부처도 된다고 봤다 그러니까 보조스님한테는요 참나에 안주하는 일주가 얼마나 귀하겠냐 저것만 얻으면 이미 부처고 너는 그냥 그렇게 쭉 살면 새새생생 그냥 부처로서 그렇게 계속 살면 나중에 레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 라는 느낌으로 얘기하시는데 왜 너 노력할 거잖아 알아서 아니 자동으로 이게 흐른다는 거는 자동으로 노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다가도 또 노력하고 놀다가도 또 노력하고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게 이미 너는 그 길에 들어섰어 톨게이트 통과했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희망이 되시길 바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학당에 오셔서 근데 저는 더 희망 드릴게요 구금만 돼도 여러분 찰나지만 이미 선정과 지혜의 참나 안주가 이미 일어납니다 참나 각성이 참나 안주가 아닌 건 아니에요 안주가 되게 찰나라서 그래요 안주가 한 5초 5초간은 내가 하나님이고 인체가 둘이 아니오 하다 5초 뒤에는 다시 황망해져 있습니다 다시 애고로 돌아와 있어요 그게 구급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하지만 구금만 돼도 여러분 찰나일지라도 참나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 참나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어떤 안목이 생겼다면요 여러분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학당 오셔서 일주까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지금 순간순간 몰라만 잘 돼도 여러분은 찰나 찰나 보살도 위에 자꾸 서 계신 자꾸 여러분 찝쩍찝쩍 거리다 보면요 방귀가 잦으면 똥을 싼다라고 제 수신계를 써있더라고요 오 이런 구조를 내가 책에 썼구나 그때 마음이 그랬나 봐요 읽다가 어 뭐야 진짜 써놨네 제가 말로 하던 걸 그대로 녹취한 거라 그게 제가 글로 쓴 책이 아니라 수신결은요 녹취를 했기 때문에 제 이상한 말도 다 있더라고요 제가 미처 못 지운 건 다 있더라고요 방귀가 사지면 쌉니다 자꾸 찝쩍거려 보는 게 최고입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하지 마시고 진리는 여러분이 자꾸 찝쩍거려주길 기다립니다 찰나 찰나라도 진리 안에 있잖아요 점점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만 드릴게요 대종고스님이 화두산 창시자시죠 여분이 이 말을 해요 공부가 익어가면 오묘한 말을 해요 낯설던 게 낯익어지고 낯익던 게 낯설어진다 이게 공부 잘 되고 있는 거다 즉 애고가 낯설어지고 참나가 낯익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찔끔찔끔이라도 자꾸 하셔야 낯익어지지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시간 많을 때 절에 가서 돋닫을 거야 평생 그때 진짜 낯설어요 은퇴하시고 만났을 때 서로 너무 낯설어서 이번 생은 안 되겠다라고 느끼시기가 쉬워요 지금부터 계속 만나야 나중에 시간 날 때 더 친하게 되는 겁니다 틈날 때마다 만나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희망의 말씀 드리지 않아요 꼭 참나에서는 시공이 없둡니다 애고가 찰나라고 생각해도 참나한테는 그게 찰나가 아니에요 애고는 짧다고 느꼈어도 참나와 여러분 찐하게 만나시기만 하면 그 순간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고 입장에서 자꾸 난 시간 5분밖에 못 했어 나 5초밖에 못 깨어 있어서 하루 이상 참나랑 만남이 끊겼어 이거 다 애고가 내는 소리죠 그 소리 할 시간에 한 번 더 만나면요 어제 만나고자 했던 참나가 이 자리인지 그냥 알고 참나랑 벌써 어제 못 논고 오늘 놀면 되는데 어렵게 만나가지고 그 소리 하고 있어 나 어제 왜 너를 못 만났을까 이 얘기 좀 할 시간이 있어요 빨리 만나세요 또 만나세요 자꾸 만나면 그냥 끝나요 그걸로 근데 공부 안 되는 분들은요 특징이 계속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제 못 만났네 5초밖에 못 만났네 5초만 만나도 우주를 얻은 것 같이 기쁘게 만나세요 연인하실 땐 그렇게 하셨을 거면서 하루에 잠깐만 봐도 그게 하루 전체 내가 다른 데 쓴 시간보다 귀하게 느껴지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애고가 계속 쓸데없는 계산하고 있다고 참나를 많이 못 만났네 아니요 지금 여기서 5분만 만나셔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어떤 여러분의 삶보다 충만한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만날 때 진하게 만나세요 짧게 만나더라도 서로 사이에 뭐가 안 끼게 진짜 진하게 깊은 선정에 드시라는 게 아니라 너만 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만나시면요 그게 그대로 그대로 쌓여가지고 여러분 업에 저장돼서 과보가 익어서 나오면 여러분은 애쓰지 않아도 흐르는 단계에 그 열매가 맺어져요 노력해야 맺어집니다 그냥 한방에 대련하지 마시고 자꾸 만나보세요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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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